행운이와 아빠가 포로로 라운지에 갔어요. 그것은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애피! 애피 호박! 누구한테 주는 거야? 아괴물이를 물리쳐라! 진짜 아빠는 왜 그러는 거야? 그치? 야! 꼬막아줘야 돼 돼지 꼬막아줘야 돼 돼지 꼬막아줘야 돼 주은아 포로로도 먹고 싶대 포로로 뽀찌! 뽀찌는 내가 죽겠다 냠냠냠냠 크롱크롱! 주은아 크롱크롱도 먹고 싶어 슈퍼 꼬치 아빠 슈퍼 꼬치 아빠 슈퍼 꼬치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아빠 아빠 탓 시오 아빠 탓 시오 아빠 탓 시오 크롱크롱! 맛있게 먹어 다큰크롱! 이리 해야지 다큰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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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성크로 싹꼬치? 이건 바로 아빠가 아이의 성격을 망치는 행성입니다 아빠 아빠 하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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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좀 마 하이파이 하이파이 으이그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좀 놀아 레미의 행운티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